웃을 줄 아네요? 방금 웃은 거 맞죠? 두 번째 웃었어요 세 번째 웃으면 저랑 사귈래요? 세 번째 웃었어요 아직도 마사지로 학생으로 압니다 바로 그럼요 적절할 수 없죠 이주영님 23시 38분 사망하셨습니다. 큐영아. 오 깜짝이야. 왔어요? 자기야 제발아. 검사님은 연애 안 하세요? 주영아. 나랑 결혼해줄래? 주영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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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